안녕하십니까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구름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해상에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전해상에 구름만 지나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도 전해상에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앞바다는 구름만 캐습니다. 물결은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